상단에 있는 파일에서 Export Textures를 클릭해 줍니다. Settings, Output Templates, List of Export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Output Templates와 List of Exports를 먼저 설명드리고 Settings를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Output Templates는 Substance Painter에서 작업한 쉐이더를 어떤 맵들로 가져갈지를 선택해 주는 곳이고 List of Exports는 Settings에서 설정한 옵션으로 어떻게 Export가 되는지 보는 곳이에요. 다시 Output Templates로 넘어와서 PBR로 설명드리면 Base Color, Roughness, Metallic, Normal, Hate, Immersive가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는 Hate와 Immersive를 제외한 Base Color, Roughness, Metallic, Normal 이렇게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렇기에 추후에 작업했을 경우 편하게 블렌더로 익스포트하기 위해 프리셋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프리셋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생성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Output Maps에서 생성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로 RGB 플러스 A를 만들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채널이 하나 생깁니다. 네이밍, 달러 모양, 채널, 텍스처 확장자, 비트 수, 복사, 제거 등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달러 모양을 보면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텍스처셋을 가장 추천드려요. 여기에 있는 달러 모양은 추후에 텍스처를 익스포트하면 Base Color면 Base Color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Pot Underbar Base Color라고 하면 Pot과 같은 그런 수식어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중 텍스처셋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프로젝트 네이밍은 서펫 파일을 저장하지 않거나 저장했을 경우 그 프로젝트 네이밍으로 저장됩니다. 즉, 두 개의 쉐이더가 있더라도 네이밍이 겹치게 돼서 나중에 찾거나 관리하는 데가 어려워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메쉬는 블렌더에서 익스포트할 때 저장했던 Workflow Underbar 01이라는 네이밍으로 텍스처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추후에 데이터 관리하는 데 있어 불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셋은 블렌더에서 쉐이더 네이밍을 기준으로 텍스처 네이밍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Pot과 Pot2를 쉐이더 네이밍도 Pot, Pot2 이렇게 지정해서 가져왔다면 추후에 Pot Underbar Defeuze, Pot2 Underbar Defeuze로 나눠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텍스처셋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익스포트에서 가져가기 위한 필요한 맵들을 생성해줄게요. 일반적으로 베이스 컬러와 노말은 RGB 채널이고 나머지는 그레이 채널입니다. 특이점은 베이스 컬러의 경우 알파 채널이 있는 RGB 플러스 A라는 채널을 사용합니다. 그럼 쭉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밍을 전부 설정해주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측에 있는 맵스에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베이스 컬러는 베이스 컬러로 러프니스는 러프니스로 연결해줍니다. 중요한 건 노말의 경우 블렌더는 다이렉트 엑스가 아닌 오픈 GL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 GL로 연결해줘야 합니다. 다이렉트 엑스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추후 블렌더 내에서 노드로 변환해줘야 하고 씬이 무거워지고 데이터가 무거워지면 그 부분 또한 처리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픈 GL로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베이스 컬러는 드래그에서 RGB 채널 러프니스는 드래그에서 그레이 채널 메탈릭도 그레이 채널 노말 오픈 GL을 RGB 채널 그리고 여기 알파 채널은 오페시티를 드래그해서 그레이 채널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 세팅스를 보면 좌측의 글로벌 세팅스는 쉐이더의 개수이고 가져온 오브젝트가 두 개나 세 개더라도 한 개의 쉐이더를 사용하고 있으면 한 개만 떠요. 그리고 우측에 General Export Parameters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Output 디렉토리는 익스포트할 경로를 나타내고 Output 템플릿지는 우측에 있는 템플릿 중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만든 템플릿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임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네임으로 나오고 Output 템플릿에서 네임을 수정해줄 수 있습니다. 파일 타입은 템플릿에 있는 맵들을 확장자를 설정해뒀더라도 가장 최종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템플릿에 PNG로 되어 있다고 해도 여기서 JPEG로 설정해주면 JPEG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다시 PNG로 설정을 해주고 사이즈는 2048 사이즈로 익스포트 해주겠습니다. 폴더를 가보면 익스포트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블렌더로 가서 프린 서폴드 BSDF 노드를 클릭 후 컨트롤 쉬프트 T로 해당 텍스처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노드 랭글러 에드곤이 켜져 있어야만 사용 가능하니 우측 위에 해당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텍스처를 하나씩 가져와서 연결해도 좋지만 오브젝트가 많아지거나 텍스처가 많아지면 그것도 힘들 테니 시간 단축을 위해 노드 랭글러를 항상 켜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드 랭글러는 정말 유용한 에드온이니 필수로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텍스처가 잘 입혀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렌더 환경에 따라서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색감이나 재질감이 블렌더와는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작업하면서 조금씩 맞춰가시면 될 듯 해요. 그러면 이것으로 블렌더와 서브스턴스 페인터 워크플로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